최근 한국 음악계는 손태진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손태진은 12월에 콘서트를 계기로 대형 기획사와의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어 가요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SM, JYP, YG와 같은 국내 최고의 기획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이들 기획사는 손태진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차기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손태진은 멜론 뮤직 어워드 2023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후 엠넷과의 50분간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에서는 손태진의 미래 솔로 활동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손태진은 현재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업계 전문가들은 그가 현재의 소속사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태진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커리어 발전에 대한 소속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성공이 소속사의 지원 덕분이라고 인정하며 이전 소속사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기자들은 손태진에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국내 유수의 다른 연예 기획사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태진은 자신의 미래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손태진의 움직임은 가요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결정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한국 음악계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손태진의 행보는 그가 가진 재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막 by 김태현